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밝혀질 것은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을 지냈던 김성태 씨가 1천만 불 정도를 대납을 해 가지고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건 밝혀진 사실이죠 그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씨하고 관련된 사안들이 앞으로 크게 폭발력이 있는 사건이죠 대북사업의 치극정성을 보인 거죠 한방 여러분들 뭐죠 과거의 북풍처럼 뭡니까 한방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했겠죠 대북사업의 치극정성을 보였는데 뭐 이게 역사가 오래됐네요 이화영 씨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일체회사 자체의 사안이지 경기도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대질신문에서 주장했지만 지금 이게 나오는 것이 보니까 뭐죠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계속해서 후원한 단체가 쌍방울 그룹 계열사들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북한 인사들과 함께 참승한 아태평화국제대회를 후원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확인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당시 경기도 공무원들은 최근 법정에서 쌍방울과 kh그룹의 후원 사실을 몰랐다고 정언해왔다 그런데 이번 문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쌍방울이 경기도 관련 대북사업에 대해서 후원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알았던 거죠 두 건이네요 2018년 11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 호텔에서 열린 제1의 아태평화국제대회 자료집을 보면 쌍방울의 네이브랜드 트라이 히트업 홍보물이 실려있고 2019년 7월 25일 17일 필리핀에 열린 제2의 아태평화국제대회 직후 경기도가 아태 측에 사전에 해비하자는 주체 주간 후원자의 각종 홍보물 설치물을 무단 표시한 경위를 소명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소명서에 적힌 후원업체는 쌍방울, 나노스, 광림, 필룩스, 산본전자, EXT 등으로 모두 쌍방울과 케이츠글룹의 개혁사입니다 아태평은 소명서에서 해당 기업들이 아태평의 강제징용 피해자 유골 발굴 사업 등을 지속 후원해왔고 2018년 1회 대도 후원해준 업체들이라 후원사로 명시했다 이렇게 보니까 당시 경기도 공무원들이 소명서 수신을 전후해서 쌍방울과 케이츠글룹의 후원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함대진 추론이다 그러니까 이화영 씨의 그런 검찰 진술이 다 사실이 아닌 거죠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은 사업적 이익을 목표로 했던 것이고 반대급으로 김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 북한 방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유능한 행정가의 이미지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진술 가운데 믿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북사업에 지극 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결국 북한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좌파 정권들이 많이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